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 로봇, 3D 프린팅 등 첨단 제조장비를 실험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국기계연구원에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실증 실험동은 지하 1층, 지상 5층에 연면적 7,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산업계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생산 장비의 실용화를 위한 실험 등을 진행할 수 있어 기업들의 비용과 투자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